FST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FST는 2024년 4월 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6,01% 상승한 2만 7,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11일 대비 약 20일 30%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7월 21일 2만 9,8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31일 만 7,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4월 9일 974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0월 6일 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FST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1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7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8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12일 가장 많은 6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4월 8일 가장 많은 1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74%에서 약 3.1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6일 약 5.42%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13일 약 0.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223억원이며 2015년 846억 대비 약 162.7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억원으로 2015년 87억 대비 약 마이너스 93.3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0.26%입니다. 순이익은 약 270억원으로 2015년 64억 대비 약 317.6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2.16%입니다. FST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2.44배이며 지난 2015년 11.01배에 비해 약 103.8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5배이며 지난 2015년 1.32배에 비해 약 90.0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6.62% ROA는 11.15%입니다. FST의 시가총액은 6,070억 1,4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8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0위입니다. 매출액은 2,223억 6,42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9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339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4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억 8,11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85위 코스닥 종목 기준 93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78위입니다. 순이익은 270억 4,98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54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7위입니다. 지난 3년간 FST는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9월 19일부터 2023년 7월 26일까지 상승 추세 2023년 7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의 예측행 높이 strengths 중간 dark 높이 karş엄 Questo 문전 이제 Watermas 저세계열 분석 이게 그냥 ouv tax 연예희